자 Garden Church 현리쌤, 안녕하세요 영지쌤 수업은 금요일을 기다려주는 수업이었어요 아침 일찍 수능 직전에는 학원 휴탈보다도 일찍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수업이었고 매일 금요일마다 일주일 수업 듣고 지치고 수능 직전에는 심지어 포기하고 싶기도 했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의의를 알려주셔서 매주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수업이었던 것 같고 선생님께서 매번 비문학 할 때마다 배경 지식도 채워주셔서 다른 비문학 할 때 큰 도움이 됐고 특히 마지막에 쪽집게 노태도 적어주셨듯이 그렇게 요약 정리해 주신 부분이 전반적으로 제가 공부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문학도 큰 도움을 받았는데 문학의 스토리를 정말 생생하게 들려주신 덕분에 저 이번 수능에서 최적장 나왔을 때도 거의 질문을 읽지 않고도 풀 수 있을 정도였고 문학은 대체적으로 표현법 같은 거 많이 어려워하고 선생님께도 많이 질문했었는데 수능에서는 크게 어려운 겪지 않고 많이 맞출 수 있었습니다. 선생님 감사합니다. 선생님 감사합니다. Morrison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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